대한민국 1%가 모인 이유는 아, 난 빼고 너 거기서 뭐하네? 됐어. 자, 가만히 있잖아. 이거 아저씨죠? 몰라. 이걸 다 더하라고요?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. 뭔데를 내가 한번 보여줘가서 도가 일, 레가 이 원주일이 악보네. 수학이 단순하다는 말 못 믿니? 곧 믿게 될 거다.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. 이 학성이란 북한의 수학자가 위반 가설집니다. 이제 혹시 맞지요? 산 사람을 살아야죠! 산 사람! 틀린 문제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순 없는 것 같습니다. 전화 가는 거야. 그렇게 종용히 마무리 짓자.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 힘들게 보지 않았네? 기르니까 증명하라. 궁금하라. 한국국토정보공사